21살 대학생이 일본으로 첫 배낭여행을 가서 사올 만한 아주 핫한 일본 간식을 추천해봐라 오오오오 자 송구이가 추천하는 건 뭡니까? 이까로! 스가타게! 말이 너무 어렵다 뭔 말이 좀 어렵지 스가타게? 그냥 간단하게 오징어 과자 아! 오징어 과자! 맞어! 오징어 과자! 맥주도 돼! 며치도 맛! 오 며치도 맛! 플레인 마요네즈 맛 매운맛 오징어에요 이게 다 머니 남는 거라고 그냥 오징어예요 그냥 진짜 오징어네? 엄청 커 안식이 박윤희 디자이너 오징어 모양이야 모양이야 맥주 마셔 냉동네 맥주 두 병만 사오자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이 과자 자체가 열풍인데 이거를 음식으로 응용한 레시피들이 너무 인기가 있는 거야 뭐예요? 예를 들어서 이거를 잘게 부셔서 볶음밥 재료로도 쓰고 어? 진짜 얘 한 마리를 응 얹어 그러면 오징어영통이야 오징어영통에다가? 그리고 잘게 부셨고 밥에다가 이렇게 해서 주먹밥 아 이거 미소하지 않을까요? 과자에 야 이거 언니 너무 풀려요 아 이거 언니 진짜 나 주먹밥부터 먹어봐 음 이걸 다 빠사가지고 빠사가지고 이렇게 해서 주먹이잖아 그렇지 빠사가지고 그럼 무슨 맛이 나냐면 어머 맛있어 약간 그거 같아 그거 알죠? 밥에다 같이 뿌려먹는 가루로 나온 거 같다 그래가지고 일곱 일곱 가루고 한국에서는 못 사요 근데 볼게 내가 알기로는 그런데 응? 응? 일명 마약 오징어야? 마약 오징어? 야 마약 오징어치니까 너무 맛있다 내 스타일이 완전 마약 오징어치가 나와? 아 우리 나이도 살 수 있네 아 알맞은 사람은 아니구나 자 그리고 어머 얘 한집이 크지다 어머 일단 운동에다가 뭐야 이게 뭐야 에이 이건 별롤 거 같아요 어머 부신장 생긴 운동이 됐을까? 그냥 먹는 거랑 다를걸? 먹는 거랑 다르지 않나? 무슨 의미가 뭘까? 아 짜증나 맛있어 맛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치기부동이야 진짜 맛있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? 한동안 감자칩으로 왜 뭐 요리 만들 레시피 있었던 것처럼 이것도 이제 응용해가지고 점점점 근데 이 오징어라 넣으니까 맛이 달라져 되게 시원해요 일시집에 와서 대접받는 우동 먹은 느낌이죠 그런 우동이 되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 대만 나면 광고 같은 거 찍지 않을까? 어? 광고 좀 해? 오징어 춤으로 시작하냐? 땅땅땅 야야야야야 괜찮다 땅땅땅 괜찮아요 다음 들어가요 다음 들어가요 다음 들어가요 내 바리 땅땅땅 야야야야야 아하하하하하 비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다들 tive